황민 선수, 월드 클래스 선수 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를 날지 않을 것만큼 근데 말숨 중에 제정합니다 황민이가 골을 넣어서 제정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늘이 주신 골을 넣어서 제정합니다 말숨 중에 제정합니다 황민이가 골을 넣어서 제정합니다 월드 클래스 두들기듯 했어요 황민이가 이거는 제정합니다 과약 중에 제정합니다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선수도 울고, 공중도 울고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나약 중에 죄송합니다.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홍민이가 월드클래스 맞습니다.